서울 콘서트가 끝났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는지 피곤하네요. 동영 가고 싶다.. 야, 잠시만. 굿모닝! 빠바바바! 빠바바바! 굿모닝! 빠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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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너무 싫어. 아, 싫어. 출발. 송여사! 출발해! 패러글라이딩 하러 갑니다! 야! 난 몰랐었지요. 이리 다채로우지. 일어나라. 오빠 일어나! 나리 오빠 일어나! 오빠 일어나! 나리야 오빠 입 못 연다 그러면. 아니요. 아직 양치 안 했는데. 씻고 만나요. 엄마 장사하자니까 진짜. 나 요즘 맨날 먹으면서 엄마한테 말하고 있대. 반찬가게 하자. 엄마 좀 하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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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가게 하자. 이리 호라이 생기라고. 반찬? 반찬가게 하자고. 잘 먹겠습니다. 뭐야 이거 폭립이야? 그래. 엄마 대박이라니까. 엄마 소스 샀어? 소스 샀어? 아니. 엄마가 한 거야? 응. 맛있다. 엄마가 산 거 아니야? 진짜 엄마 한 거야? 응. 대박이지 상사해야겠지? 아니. 아니. 아니 싫어. 아니 싫어. 언니 얼굴? 별로. 언니 얼굴? 고마워. 그래서 오늘 계획이 뭐라고? 아 씨 개축이야. 네가 계획을 짜라. 누나가 짰다니까. 누나가 짰다니까. 누나가 짰다니까. 누나가 짰다니까. 누나는 믿어. 아니 브이로그는 찍어야겠다. 누구보다 말하면 젠틀몬스터 안 갈 거다. 누나만 믿어. 내려갔다가 헤러걸레기 했다가 마지막 끝 나누지. 그럼 젠틀몬스터 언제가? 뿌이 뿌이 뿌이. 니 그냥 젠틀몬스터만 가면 되지? 오늘 내가 보면 젠틀몬스터인데? 그럼 거기 앞에 내려주겠니? 누나가 다 준다며. 빨리 저렇게 맞네? 누나가 다 준다며. 빨리 자르니라. 뭐니? 반지. 무슨 반지? 잃어버렸다니. 아니? 니라고 하지 말랬지 내한테. 잃어버렸으면 니라고 해도 된다. 아 있네. 누나 근데 솔직히 누나는 니맞았다. 나한테도. 왜? 내가 준 지가 어디있는데. 아 진짜 짜증난다. 누나는 잘 입고 있지? 응? 누나는 잘 입고 있지? 너도 잃어버렸어. 아 있다 있다. 썼다 썼다. 방금 많이 났다고. 다들 미쳤나. 방금 막혔어. 근데? 누나가 웬일이래 엄마? 오렌지 신경도 안 쓰고. 근데 그래서 이거 먹고 어디 간다고? 아! 안 갈 해라. 아 모를 수도 있지. 나 딸려잖아. 젠들몬스 간다고. 됐나? 어. 그 다음부터 안 물어보겠다. 젠들몬스 먼저 가니까. 젠들몬스 간 다음에 내려가 간 다음에 패러글레이딩 간 다음에 양고기 먹으러 간다. 그 중간에 뭐 하고 싶은 거 있나? 상식도 안 해봤자. 젠들몬스 안경 쓰고 셀프 찍기. 응? 젠그러스? 응. 젠그러스? 젠그러스 다 섞여 먹지? 아니. 그래도 안경 안경. 젠그러스 사거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거 같은 거 있잖아. 좀 연한 거. 연한 거 사. 아, 틱톡 찍으려고. 아, 배불러. 다 먹었잖아. 밥 조금 폈는데 다. 이 시간에 밥이 잘 안 먹었거든. 이 시간에 밥 안 먹지. 야, 네 외국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 아, 이번에 파리, 파리. 엘펠터 찍은 거 봤어? 네프상? 응. 너무. 맛있다. 봤어, 봤어. 보고한테. 그 빛나고. 어. 빛난 거, 빛난 거. 엘펠터 사면 원래 빛나. 응. 네 얼굴이 빛나더라고. 많이 잘 안 해. 잘 나왔다. 아, 배불렀나 먼저 챙긴다. 몇 시에 출발할 거야, 우리? 엘나 다 챙겼나? 챙기는 대로. 아, 그 오늘 하기로 해, 엘나. 엄마 해놔. 아침에는 영어 나오고. 여기 엄마 갔다 와주십시오. 저희는 지금 젠틀몬스터에 갑니다. 여기다. 여기다. 아, 거짓말 치지 마라. 여기. 엄마 내린다, 애가. 아, 여긴 내 옛날에 초등학교 안경 찼다. 출발. 저희는 지금 젠틀몬스터에 갑니다. 선글라스 사러 가요. 자궁 누나가 사주는 젠틀몬스터. 근데 우리가 아무말도 안 하면 니 팀 하지 않나? 이러고. 아니? 니 혼자 잘 떠들어. 나 잘하지, 나 프로인데. 뭘 만들어서라도 얘기를 하지. 첫 번째. 우와 날씨 진짜 좋다. 우와. 우와. 날씨 진짜 좋아요. 우와. 요즘은 언니 폼을 많이 쓰는데. 폼? 그게 뭐야? 뭐 하는 폼 미쳤다. 그게 뭐야? 폼 미쳤다 이런 거 몰라? 강아리 좀 짜는 폼 미쳤다. 이런 식으로. 오, 날씨 좋다. 가자. 내리소. 안녕하세요. 어? 쪄 봐도 돼요, 얘? 뭐 어때? 괜찮은데? 괜찮아? 어. 이거 날카로운 것도 해봐. 날카로운 거? 이거 진짜 사나운 거. 사나? 그것도 괜찮은데 근데? 흰색, 흰색. 이거? 흰색. 이거 흰색이다 이거. 아 별로다. 저 딱 이거 생각했었는데. 이게 지금 나아요? 요거. 어때? 야 근데 나 똑발린다 하지마. 난 요거. 그걸로 할래? 이걸로. 아아. 야 근데 딱. 무티 한 번 써봐. 어? 이런 거 한 번 써봐.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 뭔 말인지 알겠나? 아니 잘 어울리지마. 어떠십니까? 돌리려? 야 때라.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 네. 브이로그. 오늘 누나가 사주는 거거든요. 더 비싸게 받으셔도 돼요. 여러분 오실 텐데. 정해져 있어가지고. 왜 저래? 지금 정말 좋았습니다. 전화하고 전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언니 어디래? 가격도 안 물어보고 샀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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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여서. 왔어? 출발해. 맘에 드는 거 없을 줄 알았는데. 송여서. 출발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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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너무 좋았지. 행복했지. 어떡하냐 진짜. 모든 사람들 나한테 바라는 거 아님. 쌍 centimeter 가지고. 하하하하. 남주 answer. plan산지 Chiang Royale. 돌아가면 돼. 아, 네. 여기는 통영에. cabinet. 여기는 통영의 내르하라는 카페입니다. 여기 카페 뷰가 진짜 예쁘거든요. 여기가 카페 뷰예요. 나중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우와! 예쁘지? 따라라란 따! 우와, 통영 진짜 예쁘네. 예쁘다, 살 찍어봐봐. 클렌징 폼 미쳤어. 딱! 누나 클렌징 폼임 지금. 나 들어.. 나 들고 찍어줘. 형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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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앉아봐. 내가 갈게. 러비티 진짜 눈 날아주라.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아, 러비티! 나한테 이러고 신나. 눈 날아서 좀 그렸다. 야, 이거 뭔데? 이거 머리 써봐. 머리 쓰는 거 아이가? 머리 쓰는 건가? 써봐. 니 왕자님처럼 얼굴... 희옇다. 어때? 미안, 벗어라. 야, 저 밑에 한 콩 한 번 내려가볼래? 예쁘지? 미쳤다. 멋지? 네! 아, 누나 왔으면 안경. 아, 누나 왔으면 안경. 그래. 수고. 준아! 이거 너무 예쁘지? 멋지? 누나. 응? 장난 아니지? 내려가 봐. 최고의 통영이 여행이 된 것 같아. 야, 저쪽 봐라. 나 보지 말고. 캡처하세요, 여러분. 미쳤다. 야, 화보다, 화보다. 미쳤다. 와, 미치다. 미쳤다. 나 볼게. 와, 봤나? 요즘 이러고 다닌다고 작은 누나가 해줬어. 맛있겠다. 이거 카메라 보여줘야지. 이게 뭔데요? 이거? 여기에 시그니처. 시그니처 메뉴 뭐라고, 이게? 패션 후르스. 아니, 시기는 게 뭐야. 그래서. 유ortunately 나 화현씨는 잘 찍지? 지금 거 보여줄까? 이번 give에서 보라고. 날씨는 열심히 찍어줍니다. 오오오오오. 황씨는 모델이 괜찮지? 하여튼 잘 찍어! 하여튼 인정은 안해. 이 험셜으로. 지금 subject, 지금 영상으로 찍어주면 안 돼? 보ẽ이 에 pouch 광고 같은데. 포카리 에이드 간 거 같아. 또 과일 정도로 확대했지? 뭔데, 이거는? 니 얼굴. 아, 초코 좋아하니까. 이건 베르그레디 우리 3명만 가는 거야? 아, 우리 둘이 가? 둘이만 타고 언니는. 둘 다 들어갈게요. 내려오는데 몇 초 걸려요? 몇 초가 몇 분이야? 1인짜란 시간 잡으면 돼. 한 시간 동안 내려오는 거야? 아니. 준비하고. 준비하고 차는 거. 근데 그거 있다가 힘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아? 왜? 몸 전체 힘이 없으면 못 간다. 아, 달려야 돼? 어. 막 달려야 돼. 그래야지. 해봤다니까. 다 보고 데리비 해야겠죠. 근데 사람들 못 뛰더라. 바람이 이렇게 보니까. 아. 달려다나더라. 행윤이 뭐. 통영 좀 몇 번 쓰러지. 어떡해. 왜 내 것들은 아무도 안 해. 니가 체육인인데 뭐. 니가 체육인인데 뭐. 니가 바람은 못 쓰여라. 그래서 가 있고. 통영 좀 픽 픽 쓰러질 거야. 아, 이거 통영이야? 통영이네요. 아니, 보습을 안 넘어갔어. 아, 진짜. 그 가사가 우리 자유진에 왔잖아. 어. 난 몰라서 기영이 이리 다채로 지. 아, 나 별 소리 바꿔줘. 칼러리? 아니, 뭔가 뭐라는 줄 알아. 갑자기 난 전화를 해. 그. 외부 샀는데, 니 칼러리 뭔데 이러는 거야. 왜? 그러니까. 촌스럽다고 아저씨 같다고 또 이러는 거야. 난 기본 배경인데. 그럼 뭘로 바꾸려고. 또 있다. 뭘로 바꾸려고. 아까 소리 나는 걸로. 그런 거 있으면 안 돼? 지금은. 아, 뭐 그런 거 있잖아. 전화를 안 받아요.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지금 일을 하고 있나 봐요. 뭔가 있을 거야? 칼러니? 야, 이거 990원 한 달에 내야 되는데 괜찮아? 한 달에 990원? 어. 안 돼. 왜? 엄마가 낸다. 엄마가 낸다. 아니, 엄마가 낸다. 그럼 탈락이다. 앙. 아. 앙 모터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 줄 알나? 앙. 칼 내려놔라. 진정해라. 앙. 진정해라. 칼 내려놔라. 칼 내려놔라. 안 된다. 내려놔라. 엄마 내라. 할머니가 또.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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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영상 올렸어. 어떻게 해요. 해녀다. 우리. 저쪽에. 수영하고 계셔. 재밌겠다. 엄마 물에서 가벅맨다. 가벅맨다고. 어째서 가벅맨. 엄마 할 줄 알아? 엄마 잘한다. 엄마가 그냥. 어디까지. 수영 그래도 해도. 나 수영 배우고 싶다. 취미가 없다. 요즘에. 나는 습바랗다로 알려줄 수 있다. 바둑매울래. 잘 알아? 내가 속 운동할게. 할게요. 방남이. 술 먹고 전화. 나. 왜 그래. 야 근데 술 먹고 전화해서. 흉준아 아니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그럼 말을 해야지. 젠틀모스터. 아 근데 갑자기. 아 흉준아. 그러니까. 나 차에서 전화 못 돈다 얘기.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생각. 나. 근데. 전 콜러스? 이러는 거야. 근데 누나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통화를 이어받으라. 아. 통화를 하고 싶으면 뭔가 내놔야 되는 거야. 아니. 잘 갖고 해라. 나. 아. 나. 나 진짜. 아 나. 야 젠틀모스터 샀다 이거. 갈게. 그 정도는 해라. 맞아. 그래. 이거 포토존인데 이거 포토존 맞냐고. 야 우리 웃기게 찍자. 어떻게. 이렇게 다리를. 아 이 하트 아닌데? 이 하트 만들자. 누가 찍어줘? 어? 누가 찍어주는데. 엄마. 누가 찍어 이거를.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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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엄마. 엄마. 이거 만나. 이렇게. 좋아져라. 이거 누르면 돼. 언제 찍어. 하나 둘 셋. 스마일. 엄마 웃어라. 아니. 웃어서. 내려. 그 이분을 찾아보고. 엄마. 엄마. 주인공이 나 가운데 있다. 아니. 근데. 언니 나 사진 찍어줘 그러면. 왜 이렇게 다리를 그래? 내가 작은 하트에게 한 미친밖에 있겠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뭐해.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사. 응. 우리 저쪽까지 찍자. 여기. 아니 여기로 내려가면 또 바다랑 가야 보이잖아. 나도 하트 해야 돼? 그래. 으깽 Bit. 형. 한 몇 백 칼이 있어놨어? 응. 응. 손 맞춰줘. 내 몸통이랑. 했어? 짜증난다. 응응. 왜 이러는데. 인종을. 아 언니. 아. dona야. 너는 누구였어. 응응. 언니. 아하하하하하. 아 짜증난다. 누나 찍어줘라. 우리 있잖아. 내가 둘러 가줄래? 어디? 네가 둘러 가줄래? 나 찍는 거야? 네 찍는 거야? 너님이요? 친구한테 진짜? 뭐하냐? 한찍 본 미쳤다고 왜 안 해줘? 아 폼 미쳤다 진짜 미쳤네. 미쳤다 진짜 폼. 야 빛난다 바다. 어! 방금 지모. 어 그거지. 어 그거야. 야 바다 빛난다. 이빈아. 아 술봉추봉. 갑자기 뭐야 이거. 아니 대단원이가 잘했어. 왜 이렇게 쪼금이. 아 뭐. 내가 이 손으로 쓸게 갈게 알겠어. 효율아 내가 줄게. 어. 어. 변영다. 좋다. 야 근데 내가 아직 안 죽었어. 어 배터리 없다. 나 없나? 나 찍어야지. 안녕. 메르아. 지금은 어디를 가냐면. 어디 가요? 패러글라이딩 하러 갑니다. 예예예예예예. 어디야? 거제. 거제? 아 나는 나는 남해 가는 줄 알았어. 아 남해랑 합천은 사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4시에야 패러글라이딩. 인생 첫 패러글라이딩. 아저씨 그때. 다 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30분? 그러면 도착해서 킬게요. 패러글라이딩 하러 왔다. 패러글라이딩을 먼저 배웁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좋다. 자 비행전에는 동의사 작성하셔야 돼요. 아 네. 그 다음에 0.001% 하는 일이 또 뭐가 있냐면 차량점 주변에는 다 논이에요. 지금 다 모내기 하기 위해서 논을 다 짓던 말이에요. 바람이 불규칙한 정도의 기류가 아니라 공기 위험한 길이가 흐른다고 그러면 과감히 논행해야 돼요. 옷은 빨면 되고 몸은 샤워하면 돼요. 그쵸? 무리하게 땅에 들어가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허리가 부러지는 이거보다 낫다. 고구를 다 껴도 돼요? 네. 긴장돼요. 첫 패러글라이딩. 논에만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오늘 옷 예쁘게 입었는데 논에만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바람이 저 선선하게 너무 불어요. 너무 좋아요. 나중에 올라가서 길깽. 무슨 예쁘다는 표현을 어떻게 골라. 구라. 제가 제일 예쁘죠? 그렇네. 그렇네. 들었지? 내가 제일 예쁘다. 귀여워. 예. 우와. 지금 출발합니다. 이륙장으로. 이 다음엔 번지 점프 해봅시다. 다음엔 번지 점프 하자 우리. 새로운 경험은 뭐다? 좋다. 우와. 산 공기 너무 좋다. 아 좋다. 얘 심장 체크해야 된다. 키 잘 안 닿으니까. 해버리고 몰랐겠다. 확실히 산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둘이 손잡아서 너무 예쁘게 좋아. 형님 괜찮긴다. 어 난 오늘 지금 재밌는데 벌써? 진짜? 어. 어. 쫄구 아니네. 야 얀 약간 나랑 비슷하다 보면. 얼마나 깜짝이야. 심장인데. 근데 샤나라고 하면 어떡해. 샤나라고 하면 그냥 안녕. 인사해야지. 난 샤눈 누나가 더 무서울걸? 사실 오늘 더 키더키더키리. 나도 한 번 해봅시다. 웃읍지 않아? 오 새소리 방금 들었어?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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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많이 안 하시냐? 네. 우와. 웃어봐. 입 보여라. 야. 한국에서 나왔는데 우리 둘이 병원. 혼자 왜 저래 진짜. 갑자기 먼저? 난 먼저 안 돼. 맞아.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알림이 할래. 저 첫 번째거든. 어. 나도. 왜냐면 못 기다릴 거 같아. 귀엽다.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다. 너무 답답해서. 어. 숨 쉬라. 야 진짜 누나가 방금 카메라 나올 수만 있으면 진짜 다 찍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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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olve inadvert sistemas. 우와. 오 방금 세지 낙았다구나. 우와. 우와 나 지금 사자 체줄인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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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날아가려오 같이 날아가려오 바로 웃으셨네 왜 저래 진짜 곰 나오는 거 아이가 거의 다 왔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해무가 끼고 있거든요? 네. 못 하는 거 아니야? 일단 고. 왜냐면 내가 이런 공이 좀 크다. 우와! 멀었네.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날고 싶다! 제발... 제발 유튜브 갖고 있게 해주세요. 제발... 유튜브 갖고 있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타고 싶어요. 자, 자, 하나 둘 셋 키우 시작한... 아, 자, 자. 일어나라! 송남준아! 아니, 아니, 아니. 하나 둘 셋 키우 시작할게요. 불 끄세요. 아, 빨리 오프닝 시작하자. 오프닝? 자, 나 잠, 나 깨워라. 아니, 자연스럽게 가라고. 네가 안 자연스럽다! 미친 거 아이가? 가야지. 야, 네 잠 이거 끼고 자라. 아! 아! 저는 집에서도 이걸 끼고 잽니다. 야, 송임준 일어나라 하면 된다고. 오프닝 딱 시작해야겠지? 야, 송임준 일어나라! 야! 야, 일어나! 젠틀몬터 타러 가자! 아, 오프닝 망했다. 뭐 오프닝만 해? 다시 해줄게. 다시 누워봐. 진짜 공주 같다. 야, 얘 진짜 공주 같다. 야! 엄마 같지 않아? 아들! 아, 아들! 일어나! 우리 아들, 일어나! 야, 엄마 같다! 엄마 깨우는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